이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지만 이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충청도가 낳은 그녀 염유리 씨, 시작합니다! 염유리, 염유리 오늘 따로 더 예쁘네 잘 다녀와요 아, 충북의 그녀 사랑한단께유 자, 최숙 씨 누가 나옵니까? 어쩌다 보니까요 이분이 박쥐 캐릭터가 잡혀있더라고요 신뢰감을 좀 많이 잃었어요 이번 라운드에서 제대로 이겨가지고 그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아껴왔어 아껴온 진욱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수찬 씨 누가 나옵니까? 지난주에 솔직히 이분 덕분에 굳히기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가은이 아닙니다. 옷 구절 같은 보이스의 소유자 정슬! 라스트 무대의 주인공은 정슬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라운드를 정슬 씨가 매번 조커예요, 조커 네 아, 윤희 씨 충청도가 고향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네 이길 자신 있죠? 제가 저번에 충남 지역에서 대결에 나섰다가 현영 선배님한테 줬었거든요 아, 잠시만요. 현영 씨한테요? 네, 현영 선배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때 좀 충격이 컸죠? 네, 그래서 이번 대결은 정말 절대 저는 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자고자고! 진욱 씨도 충청도와 인연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억지로 좀 끌어내보실래요? 어, 제가 네, 만들어내세요 네, 작년 11월부터 충북 괴산이라는 곳에 홍보대사로 감명이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그 고향이 어디신가요? 고향은 경기도 평택입니다 아, 전혀 매치 진짜? 왜 된 거예요? 괴산 자랑 좀 해주세요 뭐가 유명합니까? 충북 괴산은요 옥수수, 감자, 그리고 배추 그리고 고추가 아주 실해요 고추가 유명하죠 괴산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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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깨끗하고 물도 맑고 산도 공기도 좋고 괴산은 가봤죠? 아, 그럼요 제가 가서 그거 보고 이 색깔 옷 입고 김장 행사도 했는데요 김장 행사도 했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고향이 괴산인 거예요 그럼요 괴산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시고 자, 가장 중요한 건요 만약에, 만약에 염유리 씨가 이기면 우승 그리고 진은 꼴등입니다 선이기면 우승 그러면 미가 꼴등입니다 안 돼요! 정수 씨가 이기면 또 미가 꼴등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드립니다 언니 그냥 이기는 것밖에 답이 없어 조끼살기로 강력해 두 분은 충청도의 연인 실제로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정말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어머, 죄송해요 제가 이 둘을 꼭 꺾고 가겠습니다 충청도는 나 오, 저도 오, 이렇게 꺾는데 오 많이 꺾어봤나 봐요 많이 꺾어봤나 봐요 많이 꺾어봤나 봐요 자, 그렇다면 염유리 어떤 노래입니까? 아, 제 고향 충청도에서 응 할머니께서 이제 제 손에 봉숭아꽃을 많이 드려주시려고 했었는데 예전에 할머니가 그렇게 해줬어 네, 저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봉숭아 연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봉숭아 연정 준비했습니다 손 대면 터지는 그거 네 자, 염유리 시간 무대 준비합니다 자, 염유리 나와주시고 염유리 양을 위한 응원 오 보고 싶다 중국 아가씨 염유리 파이팅! 파이팅! 염유리 갑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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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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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대면 또 억하고 다질 것만 같은 그대 봉숭아라 부르리 아, 이거 끝났다!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리움을 가슴 깊이 물들이고 하나, 둘, 셋, 넷! 수줍은 나의 고백에 내 가슴이 뜨거워 퍼지는 화산처럼 영원히 마음을 받을 수 없는 공성한 연장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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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한 연장 상대면 더 억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충청 돌아 부르리 제3의 점수 따라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할 외로움에 젖은 가슴 때문에 울면서 혼자 울면서 사랑한단 말에도 무조건 너는 알지 못하네 종청도 연정 종청도 연정 3점 깎여요. 대사했어요, 3번. 갑니다. 염유리, 과연. 아, 너무 떨려. 마지막 라운드 염유리의 점수 중요합니다. 자, 2위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 가보자고. 마지막 찬스. 93점. 93점. 할 수 있다. 잘했어. 괜찮아요. 93점. 93점. 미 팀. 대역전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점수인데. 아, 아쉽다. 혹시 몰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기대를 모으면서 희망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점수 폭이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자, 이제 다음 대결자. 이분 모십니다. 경기도의 꽃. 정슬 나옵니다. 그대는 정슬, 정슬, 정슬. 우리는 100점, 100점, 100점. 자, 이제 정슬 씨. 네. 이겨야 됩니다. 그럼요. 제 고향은 경기도지만. 제가 이제 충청도의 마음을 뺏고 싶어서. 그리고 충청도의 꽃이 되고 싶어서. 장윤정 선배님 꽃 준비했습니다. 장윤정 씨 꽃, 노래 좋지. 안 들어도 예쁘다. 걸쭉한 꽃이네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너무 무서운데. 아, 이 노래 좋지. 끝났어, 끝났어. 언니 화이팅. 정슬의 꽃, 음악 주세요. 정열의 여자.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너무 세트하다. 감사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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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찾아오신 애님,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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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와인아이요,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어디서 무엇하다 이제 왔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나 기다렸어요 나 기다렸어요 저예요 아니에요 아 예쁘다 사랑에 꽃을 뿌려 기쁨을 주고 서로 행복 나누며 밀라 일라 일라 일라야 당신은 나의 나무가 되고 밀라 일라 일라 일라야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너무 예쁘고 잘생겼다 너무 예쁘고 잘생겼다 날 찾아오신 애님 어서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일라야 어서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어디서 무엇하다 이제 왔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일라야 어서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여성이 너무 웃겨 사랑에 꽃을 뿌려 기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서로 행복 나누며 서로 행복 나누며 밀라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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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당신은 나의 나무가 되고 밀라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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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아 점수 잘 나오겠다 쎄시하다 빡빡빡빡 점수 봅니다 점수 이거 봐 이거 봐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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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늘 몰라 우리 사랑해요 몰라 이게 점수가 낮아요 자 자 자 우리는 우승이야 우리 우승이야 오늘 우리의 날이야 나 대박이네 우리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희 댄서들 폐우팀이 나갔는데 페이 5만원 고맙습니다 저거 뭐야 귀걸이가 찰랑찰랑 자 이렇게 되면 2점 차이로 염유리씨가 일단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유리씨가 지금 93점 3점이 높은 점수 네 맞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무대 지금 꽃단장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무대 꽃단장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연씨 진욱씨에게 한마디 진욱씨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같은 팀 한다 해서 정말 기대도 안 되고 팀장을 바꾸고 싶었었는데 네? 근데 오늘 정말 믿음직하고 듬직하고 믿음직하고 듬직하고 듬직하고 어머어머어머 사랑해요 오빠 화이팅 오빠 오빠 오빠로 바뀌었어 진욱 출경합니다 오빠 편하게 해요 편하게 귀 빨개졌어요 처음 돌아봐요 오빠란 소리를 자 진욱씨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제가 또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지역이 대상군에서 아주 고추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대상 홍보대사답게 전국 방방곡곡 알리기 위해서 유진아 선생님의 고추입니다 그냥 일반 고추요 오이고추 아주 매콤해요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 알싸하게 아 청양고추 점수는 오이고추 자 이제 충북까지 가져가면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연씨 첫 일이죠 네 꿈의 일이 진욱은 과연 팀을 살릴 수 있을지 음악 주세요 고추꽃 화이팅 괴산이다 괴산이야 와 괴산이에요? 괴산이야 괴산이야 에이 헤이 박박장 헤이 고개 고개 넘어가도 또 한국에 남았네 넘어가도 넘어가도 끝이 없는 고개 끝 세상 사리가 세상 사리가 인생 사리가 인생 사리가 고추보다 매다 매워 사랑하는 청두님과 두호리라며 백년이고 천년이고 두리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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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는 맛 세상 사리가 인생 사리가 고추보다 매다 매워 오 아 매워 너무 매워 너무 맵다 맞아 이거 이미 이상한데 고개 고개 넘어가도 또 한 고개 나만의 돌아가도 돌아가도 끝이 없는 고갯길 세상 사리가 인생 사리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사랑하는 정두님과 둘이라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둘이 동시에 둘이 동시에 살아가련마 세상 사리가 인생 사리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사랑하는 정두님과 둘이라면 백년이고 천년이고 둘이 동시에 둘이 동시에 살아가련마 세상 사리가 인생 사리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고추보다 맵다 매워 태양초야 태양초야 맵다 자 선팀이냐 B팀이냐 잠수는? 91점 자 선팀이냐 B팀이냐 결과는 선팀이냐 B팀이냐 결과는 92점 선팀이냐 B팀이냐 istä loop 선팀이냐 B Laurie 선팀이냐 B 신원lichen 시 Zam 진우 씨 승리의 깃발 먼저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기록 우승! 오늘 노란색 깃발 왜 이렇게 많아. 난 언제 깃발 꽂아보냐.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서울, 충북, 전남을 모두 선이 차지라고요. 4천 하트를 거머쥔 선 우승! 처음이야 처음. 진짜 처음. 감사합니다. 아연 씨 지금 기분 어떻습니까? 제가 미스트로3에서 오디션 때 2등을 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고요. 충격 발언인데 충격 발언? 우리 독도왕이 은가은 선배님께서 오셔서 1등이 된 게 아닌가. 뺏겼다. 드디어 6회만에 선 팀이 다음 주 1등석으로 갑니다. 강패스. 강패스. 나와 너희. 나중에 뺄 거예요. 나와. 나와. 잠시만. 잠시만. 지금 앉지 마시고. 은가 씨 뭐 하는 거예요? 안 맞을 때 하고 싶었어. 나오세요 그냥.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조금 다음 주에 조금만 기다려. 빨리 빼달라고. 네 빨리 빼드릴게요. 벽지 새로 해주세요. 벽지 새로 해주세요. 벽지 새로 해주세요. How do you know?